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3월 모의고사 먼저 이제 크게 한번 총평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매우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작년까지는 한국사가 서울대 필수 과목이었죠 그래서 한국사가 전체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문익과 필수가 되면서 한국사 난이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원래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죠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번에 3월 모의고사 한국사는 좀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평가원 발표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서 중급 정도 수준에서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수준에서 아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6월 9월 평가원이나 수능도 이렇게 쉽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쉽게 낸다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고3 재수생들 중에서 아마 절반 정도는 1등급 3등급 안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평가원이라면 이렇게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기 쉽게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한능검 중급 수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원명이 좀 길어서 그냥 시대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원 6개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전근대사가 55%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45%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5대5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근대사가 50% 근현대사가 50%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평가원 내부에서 대단원 간 문항 비중이 다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335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33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신에 제가 개화기나 일제강점기가 하나는 3 하나는 4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대신에 뭡니까 이쪽 조선시대 문제가 하나 빠지고 이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5대5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평가원 내부에서 이렇게 출제 대단원 간 출제 비중이 다 이렇게 문항 비중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정답률 60% 이하의 문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체감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6번 문제가 이제 고리 경제정책인데 자 뭐 이런 걸 틀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내신으로도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내신으로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게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9번 문제 임진전쟁 관련된 문제가 또 많이 틀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이제 정조화성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58%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비변사 문제 14번의 비변사 문제도 정답률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 문제 신간의 문제 자 이 신간의 문제는 뭐 그래도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정답률이 제일 아마 낮았던 것 같아요 32%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정답률이 45%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의 일제 말기 상황이 이제 정답률이 51%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현대사 전근대사 이렇게 가리지 않고 골고루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좀 분포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마 근현대사 쪽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좀 더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분석하기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등급을 사실 뭐 3등급만 받으면 되지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너무 찝찝하고 뭐 2등급이나 1등급을 목표로 문과 애들은 1등급 이과 애들은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현명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뭐 참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월 27일 날 제가 코엑스에서 특강을 하면서 3시간 동안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30개 주제를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 30개 주제만 공부해도 2등급을 받는다 2등급은 충분히 받는다 그런 컨셉으로 제가 수업을 했는데 그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20개 중에서 12문제가 그 30개 주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 서브노트 제가 몇 천부 지금 뭐 이게 이미 배포가 됐을 거예요 서브노트 앞에 보면 제가 40개 주요 주제만 공부해도 1등급은 받는다 했는데 제가 세 보니까 20제 중에 18문제가 이 40개 주제 안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국사는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겠지만 아무리 맨바닥이어도 정말 선생님 저 한국사 진짜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받으려면 딱 10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뭐 무료 강의를 듣든 유료 강의를 듣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딱 한 번만 하면 진짜 500분만 투자를 하면 자 요 서브노트로 500분만 딱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런 강의를 지금 앞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지금 이번에 초스피드 개념은 요걸로 수업해갖고 1000분 동안 수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앞두고 제가 500분짜리 그 다음에 그 뒤에 300분짜리 400분짜리 수업 제가 많이 만들 거예요 사실 500분만 딱 투자를 해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나라에서 여러분들 보고 정말 진짜 정부 당국자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오죽 한국사를 못 하면 제발 이거라도 좀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거죠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뭐 30강짜리 강의 40강짜리 강의 이거 듣는 것이 진짜 미친놈들이고요 딱 딱 뭡니까 500분 딱 10시간만 투자하시면 무난하게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?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rmanson